박흥보가 박흥보가 좀 침술스럽게 시작 박흥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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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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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산 천하지 제일 강산 악양도 같은 명당이니 악양도 누구 같은 그러니까 악양 누구 같은 시작 악양 누구 같은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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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를 허시되 대강 성주를 허시되 임자병향 오문으로 기다리고 비치고 임자병향 오문으로 임자병향 오문으로 대강 성주를 허시게 되면 명년 8월 15일에는 명년 8월 15일에는 절대로 이 소리를 배울 수 없는 저기 뭐야 음감이야 명년 8월 15일에는 시작 명년 8월 명년 8월 명년 8월 명년 8월 명년 8월 명년 8월 장자가 되고 시작 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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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금 억심 만금 장자가 장자가 시작 장자가 되고 몇 가지만 해야지 안 되겄다. 뒤에가 도저히 나갈 거시기가 아니야. 음감이, 음감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 두 분 정도는 음감이 아주 좋게 따라오시는데 저기 나머지 회원님들은 조금 더 갈아야 되겄어. 이게 경상도 그쪽으로 소리가 저기에서 그런지 삼혜향님이 잘 음을 잘 잡아내시고 우리 쪽 최월님이 좀 저쪽에서 음을 잘 잡고 지금 그러고 있는 편이야. 두 건 딱. 풍발을 해야 돼. 이게 이 음계가 좀 특이하단 말이시지. 말인지 알지? 한 번 다시 해보자잉. 또 해요? 해야지 그럼. 안 된 게 좀 될 때까지. 자. 이명당을 알으시오. 하이. 이명당을 알으시오. 그렇지. 이명당을 알으시오. 이명당을 알으시오. 이명당을 알으시오. 그렇지. 천하질. 최일. 강. 산.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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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천하. 오르. 세일. 라. 이. 파워넘. 이명당. 영. 넌. 여. pup. 여름. 아 안. 로. 오. 잇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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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당에다 대강 성주를 허시되 이명당에다 대강 성주를 허시되 대강 성주를 대강 성주를 허시되 임자병량 오문으로 기다려서 임자병량 임자병량 오문으로 임자병량 오문으로 임자병량 오문으로 임자병량 오문으로 대강 성주를 허시게 되면 대강 시작 개강성주를 서시게 되면 명령은 8월 15일에 넌 명령은 8월 15일에 넌 잘하는데 억신만금 차가 되고 억신만금 차가 되고 이렇게 하고 오셔 쉽지가 않아서 이 뒤에 몇 장단이 남았냐면은 여덟 장단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드릴 수가 없어 지금 오늘 또 여덟 장단이 더 올 정도야 아시지요? 음정이 요상하잖아 어렵잖아 쉬운 음정이 아니잖아 근데 잡아놓으면 좋긴 하고 좋기는 하지 좋기는 아주 아주 좋지 자 그럼 내가 녹음을 그 뒤에 거를 해 드릴 테니까 들으셔이? 들으면은 쫓기 안 닦었어 네 잠깐만 차라리 그 자리 내가 그러면 박흥보부터 끝까지 한번 쫙 눈스톱으로 해 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면 흐름을 일단 좀 알면 덜 덜 팍팍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 드릴게이 네 나도 좀 뻐벅 될 수 있어요 큐 박흥보가 좋아라고 고음 대사 뒤를 따라간다 이 무릉을 지내고 저 고개를 넘어서서 한 곳을 당도하여 그 자리가 우뚝 서더니만은 이 명당을 아르시오 천하지 최일 강산 악양도 같은 명당이니 이 명당이니 이 명당에다 대강 성주를 하시되 임좌 병양 대강 성주를 하시게 되면 명령은 8월 15일에 논 10,000만 금 억신만금 창작하가 되고 3대 진사 5대 급제 첫째 평감사가 날 명당에게 적실 거니 그리 알고 잘 지내요 한두 말을 마친 후로 눈을 들어 사면을 둘러보고 손을 꼽아 무엇을 생각던지 인올 불편 전 간 곳이 없다 이렇게 해갖고 오셔요 감사합니다 들어갖고 흐름을 해갖고 오시면 디테일하고 더 조금 음을 더 안정적으로 잡아 드릴게요 이제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